기소 파트 평가할게요 기초 소양은 돌돌이 색연필하고 수세미하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몸뚱아리 이렇게 소재를 주고 어류를 3마리 그리는 거 일단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는 구조들 있죠 머리 몸뚱아리 지느러미들을 나름 비례를 맞춰가지고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직관성 있게 잘 보이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류를 3마리 그리라고 했는데 똑같은 어류를 3마리 그리는 것이 나을 건지 조금 종류가 다른 어류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더 펼칠 건지 아니면 그 어류 3마리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약육강식처럼 아니면 대립을 한다든지 보편적으로는 어류 3마리를 그릴 때 그냥 3마리를 나열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3마리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류 3마리의 종류를 또 다양하게 하면은 아이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영양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 넓게 보여줄 수도 있는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A로 선출된 그림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물고기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들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물고기를 재미있게 닮아 보이게 만드느냐 요게 제일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물고기의 형태 이를테면은 내 몸뚱아리는 원기둥으로만 그릴 거야 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비슷할 수 있는 형태들을 계속 나열을 하다 보면 소재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형태의 특징이나 기능의 특징, 물성의 특징들이 고르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그림들은 바나나 우유가 갖고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적 특징들이 상어 앞부분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단순하게 형태를 볼 것이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을 또 형태를 넣어 놓고 돌돌이 색연필 같은 것들을 이빨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이 얼굴에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디자인의 퀄리티들이 드러나게 했던 거가 좋은 작품이라고 보고 이 바나나 우유가 반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적 특징 뿐만 아니라 질감적 특징들도 눈에 잘 보이게 들이대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좋은 장점으로 보여져요 다만 요 그림에서 아쉬운 것들은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분리된 형태의 특징도 있지만은 육자 모양의 본체 형태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되어서 몸뚱아리와 요런 부분들이 좀 단조로운 형태 디자인으로 가지 않았나 이 그림에서는 스카치 테이프의 몸뚱아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줌으로 해서 스카치 테이프의 특징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게 유도를 한 것 같고요 색연필이 요런 날카로운 형태 안에서 들어가면서 이빨에 찍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부러지는 물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연출 행위들도 아이가 형태만 보지 않고 물성이나 기능이나 요런 것들도 고려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요 아이도 몸뚱아리를 스카치 테이프의 원기둥으로 너무 반복하여서 지루하게 표현한 거가 앞에서 보여줬던 장점들이 조금 뒤에서도 조금 더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지루한 부분들 그리고 요런 해마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과의 직접적인 연출 관계들 얘가 얘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죠 요런 것들도 깨알같이 재미있지 않았나 요게 A뿔인데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는 밑에 있는 그림들보다는 표현 완성도는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얼굴 부분의 구조와 그 다음에 몸뚱아리의 부조를 보면은 소재의 형태가 직관적으로 잘 보여요 이 형태를 활용해서 만든 동물이라는 게 다른 여느 그림들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선출을 하게 되었고 요 그림 역시도 다른 물고기들과의 어떤 호응의 관계들을 약간 풀어가고 있는 것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을 만들던 물고기를 만들던 당연히 그 동물이 동물처럼 보이게 하는 구조나 동세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소재가 얼만큼 특징이 유지되면서 잘 보이게 하는지가 요 채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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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